내 канале 조명 über 그리고 반려나 знаешь 방탄 house 수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eli엄의 소프스가 6명이 시키는 우리가 잘 태어났다 야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듀센스 한 번 쳐볼래? 꼴찌가 한 명 데리고 가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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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라라 슈퍼모델 맞아 맞아 추가! 자기 공룡 둘링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 나의 귀여운 꼬비? 으 아냐 꼬비 와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 봤잖아 알아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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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점 표처리 캐치 유! 캐치 유! 캐치니! 하나 둘 셋 도전! 어쩐 나라도 소리가 찰지 나이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책만이 되게 쌍아지가 없다 해야 돼 깜짝 깜짝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고! 할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앉아라 앉아라 맞지?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 와해 어찌 자니 나는 사랑이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매는 어떡해 아니 그건 꿈에 가야 믿을 수 없어 너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출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단을 위해 렛츠고! 나 검정고구씨를 버렸는데 헌호가 넘어갈 수 있어 렛츠고! 나 쉽다 이메!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렛츠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구씨 헉! 검정고구씨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앉아라 앉아 어디 도망가놔?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잊지 못할 이야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야 난 진짜 가사 1도 모르겠는데 진짜 어렵다 나는 아버지 흔한 흔한 이야기 전다운 이야기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그치고 온 거 지는 추억의 검정고구씨 순서가 기억이 안 나네 힌트 한 번 쓸까요? 자, 쓰자 처음부터 다시 나온다 순서 바꾸기 에이! 나 믿어요? 보라색 믿어요, 파란색 믿어요 보라에 하자 다 순서 바꾸기 다 나눠 쓸 수도 있어요 아미, 보 라 해 걸렸다 이제 보라지, 보라, 라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 똥소이잖아 사실, 정국아, 네가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라 아니, 이미 뽑았어 자리 바꾸기 하면 진짜 주걱으로 한 대 때리고 싶겠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돼, 안 해 아니야, 아니야 정국아, 다시 나가 네? 진짜 아니야? 아,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지민아, 하자 지민아, 그냥 하자 그래, 하자 형, 형들 진짜 나 뭐라 안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하자 그냥 뭐라 안 할게, 뭐라 안 할게 아니야, 아니야, 안 해 뭐라 해 해 봐, 해 봐, 해 봐 아, 진짜 자리 바꾸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 봐 한국 다시 듣기 우와 지민아, 나 믿었다니까? 검정 꼬무신 한 번 잘해 그래, 검정 꼬무신 검정 꼬무신 나 내 거 모르겠는데 야, 내 거 좀 외우지 너 검정 꼬무신 맞을까? 일단 외워볼게요,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감정 꼬무신 엄마, 아빠, 또 버릴 적신 건 헐렁하고 못생긴 감정 꼬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감정 꼬무신 엄마, 아빠, 어렸을 적신 건 청각년이 검정 꼬무신 이제는 또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워 검정 꼬무신 진영 pistol 꼬무신 저런 거 아니옵 hall go go oh,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담 내구 꿈같은 애교 검정 꼬무신 갈렁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어찌 아니, 지나 시절이야 지난 시절 지난 시절이야 지난 시절요 형, 허름하고 못생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신었던 주옥의 검정고무 시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헐름하고 못생긴 검정고무 춤 헐렁하고. 오케이, 헐렁하고. 오케이, 가자. 이거 약간 그... 검정고무 시 한 다음에 쩔어 춤추면 엄청 잘 봤어.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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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오케이, 그럼 바로 저거. 오케이, 끝난 후에 Lesb. 1, 2, 3, 4. 1, 2, 3, 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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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제 수석에 신은 취던 추억의 검정고무 시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 시 신나게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 신나게 딱히 아니 잡아 끌고 가는 게 웃겨 시절이 아닌가 보다 엄마 아빠 신돈 신돈 어릴 적 신돈 헐렁하고 자 다시 가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어디 하잖아? 지난... 지난... 이제 어디 갔어요? 그럼 아니야 와 죄만 통과하면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뭔데 도전해? 나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돈 헐렁함 어?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돈 헐렁함 어? 일단 맞아 어릴 적 신돈 어릴 적 신돈 아니야? 어릴 때 신돈 아니야? 엄마 아빠 가 가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돈 아 맞나 이건가 보다 아빠가 어릴 적 신돈 Let's go 하나 둘 셋 도전 야 태형아 너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다 조심해라 태형아 근데 우리 네명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사실 엄마 아빠 엄덩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돈 어? 아닌가? 엄마 엄마 들으라 아니야? 일단 맞아 아빠 돈 돈 엄마 아빠 그냥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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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뭘 할 때 점수가 여기서 많이 까진다 형 힌트 한번 써요 하나 둘 셋 자 갈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때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55살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하! 아 이거 하! 아 이거 하! 아 이거 하! 아 이거 뭐하냐 뭐하냐 아 얘 검정고무신을 못하냐 바로 나와야지 정답은 이야기 검정고무신 도전 도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하이! 거녀고무신 하이! 거녀고무신 야 왔다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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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 아 아 이제는 지나 버린 꿈같은 이야기 호 미워도 미워도 해도 사랑도 해도 원망도 했지만 워왕왕왕왕 왔다 어떡하냐 5 5 5 5 여행 하하하하하 난 왜 이론 지 몰라 난 한글자도 몰라 영원이고 한 번 들어요 힌트 지난번에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담 얘기 지난번에 모든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이거 아니야?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조용히 조용히 해봐 모두가 아름다운 정다운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정경은 아이가? 정다운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지난번에 조용히 조용히 한 장만 때리면 안 돼요 모두가 아름답고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정다운 얘기 진짜 잘 쓰고 싶다 진짜 꿈으로 보내주고 싶다 진짜 저 형은 꼴등이 된 사람에게 항상 유력 후보라고 오케이 진 도전 오케이 도전 가을아버지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지내셨던 추억의 아름답고 아름답고 엄마부터 나와야지 모두가 아름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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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려운 거 다시 잘하면 되지 나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너가 꼴등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지금 지금 얘가 나를 꼴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호비 형이 꼴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윤아 오케이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 방금 실수한 거 같아 도쿄에서 자 멘붕 왔다 자 갑시다 형아 해봐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심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토로 야 야 야 야 다 했는데 멘붕 하지마 갑시다 잠깐만 내 거 뭐였지?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성다운 얘기 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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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깜짝깜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명곡이긴 하다 와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심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오지 못할 이야기 정다운 얘기 꺼리는 공무신 헤헤 야 아이 렛츠 이제는 지나버릴 들어 들어 똥 같은 이야기 아 아 세 번 더 먼저 사랑 좋아해 또 원한 걸 외치마 고 원한 걸 외치마 고 고 고 내꺼 뭐야? 와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오케이 오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정가운 얘기 아닌가 보다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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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간다 이제 될 것 같아 머리가 머리가 지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혼만도 했고 혼만도 했지만 렛츠 고 오지 지난 시절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지만 지난 시절 다시 지난 시절 계속 까먹어요? 나 가사 진짜 못해요 지난 시절 진짜 형 래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오 이거 했었나보다 오지 아 그것도 가사로 쳐야? 오지 오 오 오케이 정국이가 정국이 3분자네 형 오는 신경쓰지 말고 지난 시절 박자가 진영 바로 들어갑니다 오 어 아 얘가 하지 말라고 I'm sorry I'm sorry for my fault 나 오늘도 고개를 숙여 윤경아 하지도 못했어 나 지금 윤경 꿈 같은 이야기 듣고 싶어 아 사랑도 해고, 원망도 해고 할지 마 It's lit! Go on! 진 준비 진 준비 내 자신은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정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깜짝깜짝 꿈 같은 얘기 깜짝깜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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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도했다, 기도. 끝났다. 와, 진짜 기도했다, 기도. 오늘 달방노래에 맞는 도전 50곡입니다. 도전 50곡? 아, 예전에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도전 50곡 손실의 북면 도전 1위 도전 1위 도전 1위 도전 1위 도전 1위 도전 2위 도전 2위 다른 곳 도전 2위 바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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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번 틀어주세요. 네. 44번. 몇 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와. 우와. 잠깐만. 매번 상처받고 집 밟혀도. 네번. 나도 상처를 지배하도록. 폭행하도록. 폭행하도록. 진짜 최근에 불렀어. 상처를 치료해야죠. 사람 어디 없나. 정국이가 잘하는데. 잘하지. 렛츠고. 이제 해야 돼.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나의 처지가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나의 처지가 두려워. 난다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395일 1년 내내. 방어하는 내 응원을 준자. 길의 자만 제스 패러. 몰아치는 허리케. 졸라면은 허리끈에. 어떻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게 아닌 것 같다고. 와 이거 왜였다고? 만져만 비켜버리는 가는 같은 사람. 이거 어떻게 나눠? 십다니 여러분들 최고 어떤 사람. 그래 일본이 좋고 사람 싸는 게 아니여.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두려워. 매일매일. 누구나 죽어내줘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대박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형 나 어떻게 이틀을 미쳤다. 와 미쳤다. 와 야 근데 어떻게 이거 왜였어? 와 미쳤다. 미쳤다.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국의 골라 골라. 자 83번. 바람겨. 가로 오라. 가로 어떻게 부르라는 거야. 와 남준아 가자. 와 남준아 가자. 갓나올. 봉인을 풀 때야 됐구만. 갓나올.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오 간드려져. 바람이 불어온다 진짜.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왈래? 두 눈을 감아본다. 오 좋아. 날에 스치는. 재미있다. 간절하다. 고요한 떨림. 오 도요한 떨림. 고요한 떨림. 여러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야, 귀 발음 좋다 애하 애하 내 숨 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자, 갑니다! 우리의 늦은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나 추억 한 장면 김창에 건드리라 감정, 감정 우리의 맘 우리의 희망 그 영원한 약속되네 내 영원한 약속되네 나 이 영원한 약속되네 아, 보자 와, 이건 감정이 진짜 감정이 미쳤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되네 이 영원한 약속되네 이건 남진 기억이다 야, 듣고 울었다 어? 이렇게 잘해? 금심이다 정광, 정광 성공 감정, 감정 진짜 떨던데? 남진아, 번호 골라주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30번 격쨍 써버렸어? 나 일사일이 못해요? 마에서 본 겁쟁이? 나는 겁쟁이 뵙니다 겁쟁이 뵙니다 아, 나 이 노래 좋아하지? 아, 잠시만 처음 해보지? 겁쟁이 보통 명곡이죠 미안합니다 아, 이거구나 미안합니다 고생한 나를 사랑 아니, 우리 시녀를 지배했던 우리 시녀를 지켜버려 이 노래, 이 노래 그 형님이지? 사랑합니다 저 노래 하나면 사실 어, 내가 할 수 있다 어, 학교 인기 짱이 될 수 있는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영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을 더 헤매어봐도 눈을 더 크게 두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았어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쉬는 것보다 더 차진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형 이거 해줘 나는 겁쟁이랍니다 진짜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넘겼다 오케이 저 27번 하겠습니다 치즌진다 치즌진다 노래 진짜 누가 성공했으면 진짜 치즌진이 뭔 노래야? 나 몰라 이 노래 나도 몰라 이거 그거 아니야? 뭐지? 전람회 전람회 이 노래 진짜 많이 몰랐는데 이제는 뭔데? 이제 들으면 알 거야 들으면 알 거야 이거 무슨 거 같아 아 나 알아 난 취했는지도 몰라 그 해를 난 취했는지도 몰라 쉴 수 있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오늘 태형이랑 콘셉트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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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하나 까마득히 생각이 하나 불안해 불안해 하지는 마 하지만 꼭 오늘 밤엔 아팠어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 기회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좋스럽고 몸이 더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 없을 거야 또 아침이 밝아 또 널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내 품에 안고 사랑한단 말일게 오 태형이 방금 제가 한 번 오 오 태형이 방금 제가 한 번 태형이 아까 점수 다 까먹은 거 여기서 다 올릴 수 있어 태형이 1등 되는데요? 야, 이거 아는 노래 많은 사람이 유리하거든 야, 여러분, 하지만 꼭 1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죠? 아, 2등이 좋은 거였다, 2등이 2번 하겠습니다 2번 No.2 가겠습니다 네 야세형아 좋아하시는 분? 진형, 진형 좋아하지 않아? 진형, 진형 좋아하지 않아? 진형 가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들만 나와 아, 아 이거 다 알잖아 하얗게 피어다 얼음 고통 최근에 진형이 굉장히 꽂혀있는 노래방 17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오케이, 형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형한테 좀 좀 말해요 벌써니까, 벌써니까 진형의 노래들에 눈물이 흘렀다 형 감정이 없어요, 감정 안 올라가는데? 감정! 자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아침이라는 노래 아침입니다, 지금 한 줄기 햇살에 목 녹이다 그렇게 그렇게 오케이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이리와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남아 서있다 잊혀질만 그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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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머금고 기다림 떨림 그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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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곡이 나가서 안 올라가는데? 아, 아쉽다 아따 땡 옥소리가 너무 작았어, 어쩔 수 없어 안 돼 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지민 형이 좋아하는 13번 어? 뭐래 이거? 전주한템 야 윤기 형 한 번 불러줘요! 자 윤기 형 너 높지 않냐 이거? 윤기 형 부르는 거 한 번 보고 싶다 땅땅땅땅땅 Just a 10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수에 속아 우는 남자들 baby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여기 내 바다가 봐 날 가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혼자 일어서 곧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 그녀뿐 그 속에 그녀뿐 왼지 끌리는 널 갖고 싶어 정가차 리뷰 90분 안에 지루었던 순간이 오늘 순간 리뷰 오래된 여인 그게 아니란 저기요 사실 넌 내게 딱 꽂아 Let's go 너는 내게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붉은색 화장을 더 칠하고 baby 높은 구두에 아마 하고 있을걸 야 내 딸 나 그녀와 나에게 그녀뿐 정말 긴 10분이었어요 진짜 안쓰럽다 진영이 야 윤기야 다행이다 자 38장 가자 반대로 해가지고 38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민이나 호비가 보여줘 보여줘 어? 오케이 제형 아 제형 다른 노래 나왔다 야 제형 간다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아 제형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을 여유를 하는 불경하는 여자 방미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너는 사랑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거 사랑해 커피 씻기도 전에 원샷 됐어 사랑해 밤이 오면 심장이 던져버린 거 사랑해 그런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도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아아 아아 와우 오 오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 오 오 오 enabl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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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ting deal 오 오 오 오 오 ия에에에에에에엥 세 retard 오오오오. 오오오오. 자, 50번이에요. 50번. 나 아는 노래다. 나 아는 노래다. 나는 아는 노래다. 어? 사랑합니다. 팀. 팀 사랑합니다. 이 노래 진짜 명곡. 합니다. 근데 뭐지, 처음에 뭐예요? 멜로디가?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랑. 저 때는 참 뭐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맞아 I love you 포지션 뭐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대 모르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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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전정구 일길 줄 만큼 보잘것 없단 걸 전정구 가만 가끔씩 그저금이 서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가자 사랑합니다 야 달콤하다 그래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아니 점수 안 나왔어요 실패 스무스 라이크 버터 야 여기 버터 나온다고? 스무스 라이크 버터 스무스 라이크 버터 베이베이 베이베이 너 오늘 아깐 데이 해미 쇼이크 스토키 스트림 스무스 라이크 버터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 BTS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86점 지민아 고정해 11번 하겠습니다 11번 11 1번 내게 나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차라리 다행이다를 응원해주시기 다행이다를 있지 않을까 한 번지 오래됐다 이거 오랜만이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그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금융 가수 쏘서 이론 위해서 максим 인생이 썬서 춤이 날거야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빛을 거릴내려 안길 곳은 어디에 빛을 거릴내려 친구야 좋았다 친구야 오줌이야 많이 계신 거 아니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쳐내냐 마이크가 분지 아니야? 빨리 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쳐내냐 역대 최종점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분위기였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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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겠습니다 2 옛날 거네 와 이건 솔직히 다 같이 부르다 그래 이건 다 같이 불러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근데 이거 진짜 잘 불러야 돼 이거 모두에게 즐겨낸다 아니 그럼 어제비 똑같은 거 아니야 어제비 똑같은 거 아니야 어제비 똑같은 거 어제비 똑같은 거라고 어제비 똑같은 거라고 2 저 푸른 바다 끝까지 1 2 2 3 말을 달리면 수근 같은 위가 더 있고 수근이 사막에 넷 낙타만이 가는 길 수근 insider 도와주 무술 한 사람 사랑 내 길이 되어 일단 실력 준비 나의 나무니까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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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of way you are sunshine We were together 나는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정말 알게 될 거야 빨리 불러줘 더 깨 넘기고 희난 나를 저도 사랑할 거야 어우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목이 너무 아파 18.98 역시 다 같이 모여야 돼 오케이 2등 2등 면제 아 궁금하다 2등 노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걸 10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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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10분 면제 10분 면제 10분 면제 10분 면제 자 같이 이 별출이 정리할 보면 같이 그 그 월드 타워로 가서 다리를 건너면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저 제일 재미있는 걸 생각했어요 이거 아직 돌아가죠 예 윤기 형이 나가서 같이 벌칙할 때랑 이거 내리죠. 좋다, 좋다, 좋다. 형 제외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그냥 자신 있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 없어? 아, 높은데 싫어. 없어? 아, 지금 다른 시선을 회피하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오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태형 씨부터. 제가 교수 공포증을 못 이겨냈습니다. 일단 아까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엠. 형과 어렵다, 부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 진짜? 엠. 사실 이제 팬미 때 점플링을 많이 쳤거든요, 제가. 어, 없지 마세요. 참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기 형이랑 운동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그런데 로트탑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다는 말은... 아니.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하게 무서워요. 높은 데 별로 안전한 거 아시죠? 아, 솔직하게 생각해요. 솔직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윤기랑 여기 앉아서 다들 노는데 두런 두런 떠들면서 그냥 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게임 하면서.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지금 가장 무서운 시선이에요, 윤기 형이. 자, 이제 뒤로 가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 다 그냥 눈 감고 있을까요? 눈 감고 있었어요. 정하셨습니까? 그를 정했습니다. 아, 네. 네. 아, 떨리네요. 아니.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이야? 네. 아, 이런 선택.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아, 네. 자, 골랐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 끊어주세요.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그대 나의 나비로 청각빛을 갖는다고. 나는 너희들을 봤어. 아, 진짜? 이렇게 된 걸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카메라에서 어떠셨나요? 보시는 팬 여러분도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높이 올라가서 2000년대.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대 때 2000년대 때 2000년대 해야 돼.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우리 태형 씨. 2000년대 달려라 방탄으로 언젠간 한번 기원을 하면서 달려가 볼까요? 달려라! 방탄! 2000년대 달려라 방탄? 2,000년대 달려라 방탄. 2,000년대 달려라 방탄. 1,000년대 달려라 방탄. 5,000년대. 1,000년대. 2,000년대. 3,000년대. 1,000년대. 2,000년대. 5,000년대. 3,000년대. 드디어 제가 여기 전망대에 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아, 그거에다가 죽겠네. 네. 3,000년대. 아이고 아 이제 할 시간이 있는데요 형 갑자기 생겼어요 심지어 이거 이 장비도 이거 막 스카이다이빙 하고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올라가 볼 텐데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저기 위에 스카이 브릿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아따 형님 현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 나는 오히려 막 지금 현실감이 없네요 아 그래요? 그냥 꿈꾸는 느낌인데? 지금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재미있는 체형을 해보실 텐데 아이고 너무 재밌겠다 막 흔들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설마요 그런 건 아니고 두 분 실내도 상당히 높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우리 뒤에 분은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이씨 웃을 거 같아 형 제가 설명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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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감았다 눈 감았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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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갈게요 갈게요 일단 왔어요 형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스페이스를 야 야 야 야 야 야 천천히 가세요 조금 더 오세요 형 자 여기 스페이스 있어요 형 밑에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그렇죠 거니까 끝이에요 자 스페이스 으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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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세요 앞서가지 마 형 스페이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네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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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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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크게 크게 쓰면 돼요 자 여기 다시 쉬어가고 네 됐어요? 왔어요? 오케이 건너요 오른쪽 왼발도 건너요 오케이 마지막 스페이스 돌아가마아 마지막 오케이 건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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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성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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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요새 등장 도착은 들어가고 터뜩이 꼭 아 뚝돋 도착 hoje 와 많이 춤이 오늘 그 우리 그 시각 또 감사합니다. 서경이 제공. 공연하고 싶다. 저희 그럼 이제 간단한 엑티비티 활동 해볼 건데요. 팔벌레 도피 뛰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팔벌레 도피 뛰기를 한다고? 어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몸 풀어야지, 몸 풀어야지 우리 팔벌레 도피 뛰기 총 10번, 10번 정도 해볼 거고요 저희 궁료린 마지막 고가 있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10번 마지막 고 없이 네, 마지막 고 없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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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런 다시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노림수가 뻔하네요 아, 근데... 정말... 근데 솔직히... 근데 솔직히 좀 소심하게 되긴 하네요 팔벌레 도피가 좀 빡세게는 안 된다 제가 하나 쓰면 큰 소리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먼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 뭐야? 역시 우리 윤기 형 혹시 두 번 여기 높은 곳에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희 챌린지 하나 세스 파스 세스 세스 야야야야야 근데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죠 못 보였다 자, 탈령왕 차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탈령왕 탈령왕 어디야, 어디야 돼 왕카